자 오늘부터 이제 당나라 시작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18살 때부터 수양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돌고일 때문에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구했다는 안 놀라와요? 18살 때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황제를 구하고 있다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아버지 말랄 일으킵시다. 아버지가 약간 새가슴이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새가슴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세민은 거침이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시성에서 눈깔 빠고 이렇게 되는 거고 거의 그게 이제 그 양반에서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패배라고 할 정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양만춘 어쩌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양만춘은 그게 지어낸 이름일 거예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양만춘이라 카드라. 카드라 통신으로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만 아세요. 그런데 뭐 이름이 없는데 카드라라도 있으면 그냥 써야지.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게 양만춘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각설하고 넘어가서 그 사건 아세요? 고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주를 마지막으로 빼앗긴 게 고려 말에 요동정벌이잖아요. 최영이 요동정벌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영이 한 게 아니고 우왕이 한 거죠. 그런데 최영이 이제 밑에서 다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리고 자기가 기획해서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가든가. 그런데 이성계는 왜 돌아왔을까? 그 돌아온 이유를 아세요? 거기에 이제 무슨 명분들을 많이 걸었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는 두고 개똥 같은 명분입니다. 그러면 똘마니는 영원히 똘마니로 살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농번기 때는 안 되고 비가 와서 화리들 그러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그러면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고 농번기 때는 농다지가 안 되고 추수할 때는 추수해야 되고 안 되고 뭐 그러면 더우면 더워서 안 되고 야 그러면 언제 전쟁하냐? 언제 전쟁해? 그래서 그런 건 다 개똥 같은 소리고 거기에 얽힌 사연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그 우문술 사건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벌들이 그 당시 여럿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의 이정제, 종로의 김두한 뭐 이런 도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최고가 된 게 최영인 거고 그런데 최영이 어떤 작전을 쓰는 거냐면 이성계가 이제 북쪽에 있고 조금 이게 세력이 강하니까 걔를 이렇게 좀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동정보를 만들고 네 군대를 거기다가 들여박아야 해요. 그런데 박으면 이기고 와도 내 군대의 손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최영 세력은 건재하고 이성계 세력은 반 이하로다가 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공격하는 건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야 이거 뒤가 안 보이겠다. 이겨도 안 보이고 지면 왕명 어겼다고 할 거고. 이러니까 옆에서 이제 조민수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뒤집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오케이 이래가지고 군사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때나 그런 비슷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양제 때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고 나중에 이제 현무문의 변 때도 그런 똑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국 초기에는 다 군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세니까 황제나 임금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거 좀 위험한데 저걸 어떻게 해야겠는데? 난세에는 아무튼 이게 삼국제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다 자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는 조금 약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조금 약화시키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네가 좀 내놔야겠다. 이러면 이러면 상황이 다르지. 조선 초대 초기에도 있었잖아요. 산봉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겠다. 이러니까 이방원이 그러면 나는 손 묶으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병을 좀 깎겠다. 이렇게 잘 눈치 못 채게 조금씩 조금씩 깎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방에 내놔라. 이러면 그러면 좀 그건 그렇지. 이제 이렇게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벌들을 몰아서 좀 죽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임진왜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도요또 미대우 씨가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군벌들의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안에서 있으면 내가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갖다가 냅다 들이 박은 거죠. 박으면 손해냐. 손해가 아니죠. 왜 강화가 되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조선에 가서 열심히 죽어줘도 내 입장에 손해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생각하면 돼. 전체적으로는 손해지. 그거는 요즘 판단인 거고. 세력을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의 상황에서는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문술, 우중문 그렇게 들어와서 우씨 형제가 들어와서 전문에 얘기했지만 같은 성씨 아닙니다. 한 사람은 우문씨. 그런데 우문술이 그때 안 움직인 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수문제가 우문씨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죽였죠. 그런데 다 죽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성혁명을 일으켰을 때 정상적이면, 정상적인 왕조교체면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 앞쪽 세력들을. 그러니까 왕건 생각을 해보시면 고려가 들었을 때는 경주김씨들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고. 그 세력을 유지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건 정당성이 있으니까. 내가 신라를 이긴 게 아니고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김부가 너 가져. 이러면서 오잖아. 너 해, 너, 너 해. 이렇게 주니까. 내가 무슨 하고 싶어서 했나? 주식을 나한테 사라는데? 회사를 인수하라는데? 그렇게 해서 인수했지? 그런데 조선이 들어설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왕씨를 도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륙한데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많이 죽인 쪽에다가 나중에 수륙제를 하죠. 수륙제 도량들이 개설되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원혼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어쩔 건데. 이렇게. 그런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장이빈 사건만 봐도 화를 쐈다는 등 이런 약간 주술적인 거 좀 했다고 그게 왕한테 위해가 간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죽으면 야 땡큐지. 지금은 그건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선 후기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말선초 고려말 이런 때 그 왕씨들을 막 진짜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나는 왕씨예요.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천인 가뭄설이라고 해서 이 동아시아에 한나라 때 동중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약을 판 게 있어요. 그게 춘추벌루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과 인간은 감흥한데 서로. 그래서 인간들에게 원한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하늘을 이렇게 적집이 돼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기후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되고 천하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안들을 풀어줘야 된대. 원원들을 풀어줘야 된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조선시대 때도 장마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가뭄이 길고 이러면 임금이 하늘의 죄를 빌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임금이 덕이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인재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런 유풍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입시 한파라고 하는 겁니다. 입시 때 사람들이 시험을 보려니까 쫄이거든. 아니 그 일 년짜리인데 안 쫄이겠어요. 근데 그 쫄인 게 그 쫄인 기운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응축되니까 이게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기가 없고 이렇게 이렇게 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안파라는 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천인 감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연원으로 올라가면 감염주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유치한 건데 한의학의 원리도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차례도 물론 차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빨간색인 보이차를 먹거나 홍차를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는 거고 녹차 계열을 먹으면 몸이 냉해진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녹차 계열은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몸이 냉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이 체온계가 고장이 나서 안에서 자꾸 열이 나는 사람들은 보이차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보이차를 먹으면서 마시니까 몸에서 열이 나오는 거 같아. 야 그 열이 그 열 아닐 수도 있거든. 너가 원래 그런 열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이런 게 감염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성분이 어떠냐 떠나서 그냥 색깔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형태적으로 이렇게. 그게 원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슴뿔을 먹으면 그게 왕관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귀해진다. 그래서 녹용 먹게 된 게 그런 거라니까요. 성분을 알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 성분을 어떻게 이런 게 좋은 게 있는지 알았대요. 알긴 뭐라노 그냥 찍다가 가는 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토탈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사과학이라고 그래요. 유사과학.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음향오행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들어보면 어떻게 좀 홀망해. 이렇게 좀 그래. 진짜 그러냐? 라고 하면 나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맞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완전히 안 맞았으면 지금까지 안 내려와 그게. 절대 내려올 수가 없다니까요. 뭔가가 설득력은 묘한 설득력이 있어. 근데 그게 100%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딱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런 정도라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원리들이. 그래서 그런 동중서에 천인가멍설 뭐 이래가지고 인간과 이게 다 이렇게 막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 같은 걸 지내고 수륙제 같은 걸 지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라. 너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사유나라 하는 게 안 낫겠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문술 같은 경우가 우문씨가 수나라 문제가. 문제도 그리고 조금 잘못했어요.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 이게 선양받을 때 룰이 있거든요. 선양받을 때도 조금 진하고 선양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어린애 손목 비틀듯이 해도 명분이 좀 쌓이고. 어느 정도 내가 관록이 올라갔을 때 해야 되는데. 저 문제가 또 1년 만에 달랑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반발들이 생기지. 모양이 이게 싹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보다 밑에 놈이 되니까는. 우문씨를 이렇게 막 조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문씨가 세력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문술 같은 경우는 자기 세력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수제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중문은 들여다박았고. 자리 세력을 들여다박았고. 우문술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력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우문술한테는 책임을 못 물어요. 양재가 수양재가 책임을 못 물어 되게 재밌어. 아니 장군이 패했는데 그것도 대패를 했는데 책임을 못 물어. 그리고 그 아들도 등용을 하고 그게 뭐냐면 귀족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그 수양재가 누구한테 죽냐면 그 우문술 아들 우문화급한테 죽거든. 어떻게 보면 막연이지. 그러니까 우문씨가 기본적으로 틀을 깔고 주도했었던 관농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윤활유 역할을 했었던 거는 저 독고씨고. 독고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양나라를. 아니 저 뭐야. 수나라를 만들어 줬는데. 그랬더니 수문제가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우문씨를 날렸고. 그 와중에 우문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수양재 쪽에 협조를 들였고. 뒤에서 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우문씨를 아들이 목 졸라 죽이고. 수양재 좀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뭘 못했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일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나라가 망하면 수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수도에 있으면서 방어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강남에 가 있다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어. 위험할수록 수도에 딱 있으면서 안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에 안 있고. 수양재 수도가 대흥인데. 지금 장안입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장안 좀 옆이에요. 장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장안이 관중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가 관중평야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야지대고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키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 천혜 요새를 앞두고 강남에 가 있으니까 자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문화급이 죽이러 오니까. 나는 신체를 보존하고 싶다. 그래 목 졸라. 짤려서 죽는 게 좀 더 안 좋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보고 지금은 짤리나 뭐 하나 안 뭐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절이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 부관참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굉장한 모욕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신체라도 좀 보존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우문 씨만 뒤집은 게 아니고 이 당나라의 이 씨도 뒤집는 거예요. 저게 당국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호라고 하는 사람이 8주국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이 결국 당국공에 봉해져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태원 뉴스예요. 태원 뉴스. 태원 뉴스가 어디냐. 북경 쪽 북경에 좀 옆에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생각해보시면 장한 쪽에서 결국 북경 쪽을 장악한 놈이 짱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강남 쪽에 있어서는 대장이 못 됩니다. 이게 장한 쪽을 장악하거나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다 북경 쪽이에요. 원나라도 북경이지 그다음에 뭐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까지 지금 다 북경이잖아요. 그리고 수나라 때도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운하가 북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북경 쪽이 중요하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 있는 유목민들이 내려오는 게 제일 곧이 아파. 서쪽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점령당한 게 거의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놈들이 꼭 문제야. 돌궐족 뭐 거란족 여진족 뭐 이 문제라고 몽고도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청나라도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요나라도 그쪽으로 내려가. 금나라도 그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쪽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8선에서 제일 중요한 요충지의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군대가 세겠지. 같은 군벌이라도 이게 다르죠. 아니 유지를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저걸 맡겼겠지. 이렇게 저 자리를. 그런데 이현이 이현이 요거를 저걸 내가 뒤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나라가 좀 골로 가는 것 같은데 저걸 어느 노선을 타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는 복고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게 지금 다 팔주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수나라 정서가 있는 거예요. 반양시 정서가. 그렇게 해서 수나라 망하기 전에 장안을 접수합니다. 수도인 대응을 접수합니다. 이현이. 이거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수도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수도를 압락시켜놨으면 뭐 쉽지. 그래서 수도를 장악해놓고 대응이 되나 장안이에요. 장안. 같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때 장악을 하고 수양제의 손자인 양육. 수양제가 있었으면 저렇게까지는 못했을 건데 이제 산화를 세우는 거죠. 이성계가 전국을 주도하면서 고려 왕실 이렇게 공양왕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양왕이 나중에 이성계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투탑 체제로 합시다. 그랬더니 이성계가 웃기곤 있네. 이러면서 끝내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두각시로 이렇게 하나 세워. 세워. 세우고 나서 또 날름하는 거죠. 늘상 동아시아는 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막바로 안 들어갑니다. 날름. 그런데 이 날름도 계속 오래된 왕조는 날름하는 데 시간을 좀 둬야 되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는 바로 날름해도 돼요. 이게 룰들이 다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룰들이 있어. 수양제는 강남으로 가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서 결국 우문하금한테 죽고 우문하금이 또 양동 왕세충이라는 사람이 양동을 세워요. 그쪽 그러니까 수나라가 둘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양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양제의 손자입니다. 둘 다 위아래에 황제가 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왕세충이 저 밑에를 죽여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말을 듣고 위에도 그러면 수양제 수양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뭐 끝났지 뭐 이러면서 여기를 제거하고 얘를 날리고 이제 당고조 2연이 황제에 들어서죠. 그게 당나라의 시작이거든요. 당나라의 시작 그런데 저건 시작됐다는 거지 나라가 이제 테이프가 끊어졌다는 거지 전체가 다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문제들이 많죠. 군벌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걸 다 정리해야 되잖아. 그 어떻게 보면 돌격제작 역할을 했었던 게 이세민이에요. 이세민 그러니까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방원이에요. 그런데 이방원인데 이성계보다 더 대단한 이방원 이방원은 이성계보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계 자체가 무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전설적인 명장이에요. 이성계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연과 더불어서 진짜 최고의 명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연은 그런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은 진짜 대단하지. 아들은 대단하지. 그리고 아들들을 다 잘 뒀어요. 저 밑에 아들들이 이세민만 대단한 게 아니고 저 태자인 나중에 태자가 되는 이건성도 그렇고 다 괜찮아요. 저 아들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누구 생각나냐면 세종대왕 같아. 아들들이 다 괜찮지. 안평대군도 그렇고 수양대군도 그렇고 문종이 참 대단한 어진 사람이거든요. 문종이 가려져서 그렇지 세종대왕 치세의 마지막 쪽은 거의 문종이 다 한 거예요. 문종이 다 한 거거든. 그래서 문종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고 아들들을 그렇게 두기도 어렵거든. 어진애 하나 두고 하나는 예술적인애 하나 잘 두고 또 하나는 무인 기질 있는 두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았으면 자식 얼마나 잘 뒀어. 그렇죠. 이렇게 두기도. 이게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하나 건지기도 어렵거든. 물론 당고조 2연은 많은 노력을 해요. 22자 19년. 22자 19년. 마누라가 20명.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2자 아들이 22에다가 딸이 19이면 서른 한 마흔하나? 마흔하나? 한 명이 그렇게 다 했다. 이러면 진짜 대단한 거지. 그건 뭐 진짜 다산의 왕이 아니고 거의 다산의 신이지. 저건 뭐 진짜 대단한. 그래서 아들은 뭐 많이 뒀어요. 그런데 이제 본 무인이 있는 거죠. 본 무인이. 그게 태모광호예요. 태모광호 아들이 이렇게 넷이에요. 그런데 2연표는 일찍 죽었고 이원길도 굉장히 무인 기질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민이 쎄니까 쎄면 약한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수양대군 때도 그런 비슷한 거 있고 그다음에 저 뭐야 우리 저 누구야 이방원 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쪽에서 제가 너무 쎈데 1강 2중의 구도 뭐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세민은 진짜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민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없는 게 이세민이 진짜 좀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동아시아에서는 안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연상공급의 행동인데 사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로 얘기하면 실록을 본 거예요. 지 거는 지가 못 보거든요. 깠어요. 까서 자기가 손을 댔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 정도 인물인 줄 잘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야 안 좋은 거 다 삭제. 이게 분명히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연상공 같은 경우는 그런 행동을 해도 이게 별 영향이 안 미치는 게 연상공은 워낙 또라이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별게 없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내 아들이 했었기 때문에 자기 후계가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정이 없었지요. 다시 재수정이 없었지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대단한 영웅이에요.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이 군사를 움직이는 거나 지략이나 이런 거는 엄청 강력합니다. 엄청 강력해. 단 그게 고구려와 선패했다더라. 고구려와서 그리고 눈 빠졌다는 얘기는 저게 뭐 저기 어디야 열하일기나 그 다음에 신채호의 조선상공 그것도 떠도는 얘기입니다. 동북아 쪽에서 만주 쪽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눈 하나가 나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사서에는 없어. 양만춘하고 똑같아. 사서에는 없어. 그냥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꼬소름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눈칼빵았다.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 이거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정상적이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렇게 나대지 않아요. 황제가 화살 반경 안에 없다니까 저 화살 반경 안에 있으면 황제가 아니오. 황제는 중군에 있잖아. 화살은 맨 앞에 있는 쪽에서 맞는 거고 화살이 한 50미터밖에 안 나가요. 지금 열심히 땡겨봐야 화살이 무슨 총알도 아니고 그래서 맞을 수가 없어. 단 맞을 확률이 있기도 해. 그게 뭐냐면 이세민이 잘 나대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새 가슴이면 가방이 뒤쪽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또 나댄다고 나대다 맞았을 수 있어. 성격이 굉장히 잘라댑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세민 성격이기 때문에 저런 나대는 성격이라서 맞았을 수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나대다가 뭐 재밌는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당 고조 이현이 이현이 저게 재위기간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 육백 십팔에서 육백이십육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건 육백삼십오 년이에요. 황제인데 황제 안 하고 한 십 년 살았네. 야 이거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 야 이게 황제는 원래 종신이잖아. 자기가 밀어주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종신이잖아. 뭐 사연이 있네.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성계 태상왕으로 밀렸잖아요. 이방원한테 밀려가지고 태상왕으로 이러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세민은 워낙 군사력이나 이런 게 이런 거를 잘 다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세민이 위험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소림사에서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담종을 비롯한 13명이 나타나서 소림사가 무술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민이 구원해줬대. 죽을 걸 죽을 걸 도와줘서 살려줬대. 마치 무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명당이 승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싹 어떻게 해줬대. 이세민 입장에서 고맙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황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야! 그쪽에 좀 잘해드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황제 입장에서는 손가락 하나만 딱 튕기면 이게 절이 이름 이만해진다. 이만한 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떡상이지. 물론 오늘날 소림사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세민 때문은 아니고 이연걸 선생 때문이지. 이연걸의 데뷔작이 아세요? 소림사라고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79년도 영화예요. 79년도 영화. 79년도면 지금 한 40몇 년 됐네요. 그게 이연걸이 뜨게 된 거거든요. 북경 무술학원인가 다니다가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연걸하고 견자단 다 그쪽 출신이잖아요. 견자단 압니까? 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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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충권 이렇게 염문도 아니에요. 그거 선문이라고 해야 돼. 그게 성섭자예요. 근데 입엽자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쇠 금 성 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김유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누가 금유신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런 저런 무식한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되겠지. 엽이라고 하는 입엽자도 마찬가지예요. 입엽자를 낙엽할 때 그 엽자인데 그거는 보통 때는 엽으로 발음하는 거고 엽록소 할 때 우리가 엽으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그건 성에 들어갈 때는 섭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성 섭 입 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엽시로 만들었지. 마치 금시로 만든 거하고 똑같아. 금시로. 한국 사람을 소개하면서 금시로 만든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 옆문이 뭐 뜨면서 나중에 견자단이 대표작으로 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림사가 지금. 소림사는 말해 못해. 가보면 조그만 절이에요.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가고 이랬을 때만 해도 소림사 입구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군고구마 사먹고 있고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디서 막 주차장 내려가고 막 전기차를 타고 막 한참을 가고. 저런 쪼만해. 저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줄 아닙니다. 저런 쪼만한데 어휴 뭐 대단하지. 입장료가 한 2만 원 될 거예요. 중국은 다 만 원, 2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입장료가 보통. 우리보다 중국이 한 5분의 1, 7분의 1 이 정도 산다고 계산하면 그걸 곱해버리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5만 원, 10만 원 입장료가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1년 매출이 1조래. 1조인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 참 가보면 생각이 많지. 야 어떻게 저래서 1년 매출이 1조가 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절이 소림사죠. 소림사. 찢기다시로 시작을 해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낸 절 소림사. 왜? 숭산이라는 산이 있고 숭산에 태실봉이 있고 태실봉이 메인봉이에요. 소실봉은 태가 크다는 뜻이고 손은 쭈매나 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캐지 그러니까 부속 그런데 그 큰 쪽에는 큰 쪽에는 중앙묘라고 하는 도교 사원이 있는 거고 걔네가 다 자리 잡은 거고 불교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으니 갑자기 무술 어쩌고 어쩌고 하고 뭐 저기 주방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역근경이 어떻고 달마대사가 어떻고 막 이러더니 막 막 이래가지고 무술하면 소림사 그리고 소림사 저 뒤쪽에 가면 그 대웅전 뒤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 이렇게 보도블럭이 깨져 있어요. 스임들이 딱 내공을 하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청근추 이런 걸 배워가지고 보도블럭 같은 게 깨졌대. 보수를 안 했고만 오었다 약을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 되게 재밌어. 소림사의 그런 시리즈들이 다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선불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무술이 주가 돼서는 아닌 것 같아요. 불교고 그 다음에 달마대사가 뭐 역근경이 어떻네 역근세수경이 어떻네 이러는데 그거는 참선할 때 요가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한 자세로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몸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요가지 무술이 아닙니다. 그런 식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몸 쓰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전만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다 다르거든.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님이라고 다 산에 올라가느냐. 아니다. 우리같이 외경심을 가지고 산은 언제나 지켜보고 공경하는 느낌으로 가져야지 어디 산 위를 밟어 이렇게 하는 스님들도 있는 거고 저기를 내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그러면 너나 올라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소림사가 그런 쪽 사람들이 모였겠지. 그리고 그 동네 기질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산을 보면 산은 완만해요. 송산이. 이렇게 덩어리 산이에요. 그래서 저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올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 그래서 당태종과 이영걸 선생의 공로에 의해서 소림사가 떡상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세민이 일은 다 했어요. 일은 다 했는데 이연이 되고 난 뒤에 이연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세민이 공이 크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장남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선택이죠. 장남이냐. 안 그러면 조금 밑에라도 차남이라도 능력 있는 거에 줄 거냐. 우리 역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원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에게 준 거고. 야 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고. 삼성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장남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장남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아들로 할 거냐는 그건 판단 문제예요. 그런데 이방원 같은 양령대군 같은 사람이면 이방원이 100%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건성이라는 사람은 이세민만큼은 아니어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둘째보다 조금 못하다 그래서 장남 이게 또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도 애매한 거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판단 잘못했지. 왜냐하면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가족끼리 저렇게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뒤에서 아는 얘기예요. 저렇게 서로 죽일 줄 알았으면 그냥 두째한테 주는 게 낫지. 그런데 첫째한테 세웠죠. 그러니까 아무도 장남한테 준다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셋째 두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못하지. 왜? 저 사람이 결격사유도 없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괜찮아. 그런데 이세민 입장에서는 서운치해. 내가 다 했는데 아버지가 반란 안 일으킨 거 내가 이렇게 쑤셔 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다 했는데 이게 되겠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불퉁불퉁 하니까 태자 입장에서는 태자 입장에서는 싹 보니까 여기 위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 초기에 최고 명제상 중에 한 명입니다. 위증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세민 날려야 됩니다. 저거 너무 위험합니다. 이방원도 내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저거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혼자서는 좀 위험하니까 태자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태자면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냥 아들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원길도 영웅급이에요.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쪽에 붙었지. 이원길이. 그래서 이원길, 이건성이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태자 프리미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세민하고 붙는 거예요. 진짜 한타 싸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경기 한타 싸움에서. 한타 싸움에서. 그때 무슨 거를 하냐면 황제는 일단 태자 쪽을 지지하겠지. 돌거리 쳐들어왔대. 돌거리 쳐들어왔대. 돌거리 어느 쪽이냐면 태원유수가 돌거리 이런 애들 막는 거거든요.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누가 막으러 갈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여기 있듯이 626년에. 이곳에 쳐들어와요. 이때 이건성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원길이 나가는데 이원길이 저걸 막으러 나가는데 이세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원길이 나가는데 이세민은 그 당시에 진왕이에요. 진왕. 진왕의 군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군대는 네가 내고 사령관은 이건성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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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쁘리고 너무 보이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너무 보이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세민의 책사들 쉽게 말해서 이세민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끝난다. 이거 여기서 밀리면 한탄 싸움에서 밀리면 이거는 끝이다. 우리가 궁대를 잃어버리면 뭘로 다 갈 거냐. 이렇게 해서 죽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퇴자를 날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든 고려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이성계가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말 타고 사양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정몽주가 이성계를 날리라 갔다. 이성계 계경에 있었던 이성계 함경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경에 있었던 이성계 파들을 전부 정몽주가 날려요. 그걸 이제 왕을 끼고 쫙 날리는데 그때 이방원이 아버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든 어쩌든 휠체어를 타고 들것을 실려서라도 내려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다가 우리 철단 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정몽주가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주교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몽주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이방원이 안 나섰으면 이성계 세력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타 싸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선 건국되고 나서는 산봉 정도전하고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방원이 다 이긴 것처럼 이세민도 이긴다고요. 그런데 이세민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데 직접 매복해서 직접 화살을 쏩니다. 직접 쏩니다. 신화를 시키는 게 아니야. 직접. 그게 그 유명한 현문문의 변이라고 하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변 중에 하나예요. 그 절묘한 이야기. 그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현문문의 변에서 어떻게 이제 당태종이 장악하게 되는지. 그리고 당태종은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그 풍전 등화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이걸 헤쳐가고 있었는지. 조금만 잘못되면 북주 무죄처럼 불교가 싹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진기한 분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도선율사. 율사인데. 율사인데. 행실이 깨끗한 거는 둘째치고. 자꾸 영험담을 모아. 영험담. 영험담하고 사실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도선율사에게는 불교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충대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불교가 절단 날 수 있다. 당나라 초기에. 진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도선율사가 얼마나 노력을 했죠. 220권의 책을 썼어요. 도선율사가 나중에 우리 자작율사하고 교류하던 그 도선율사예요.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슈퍼 영웅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그걸 정리하는 분이 나오고. 중국 불교사를 통틀어서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천태지자대사. 그다음에 현수법장스님. 화엄종의 시조인 현수법장스님. 이게 이 앙만이 실질적 시조입니다. 실질적 시조. 이 앞에도 있는데. 초조 누순이죠. 지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 시조. 그다음에 선종의 현웅스님. 이렇게 계신데. 이 세 분이 가장 대단한 영웅인데. 이분들보다 머리가 더 좋고. 살았을 때 신격화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 진짜 대단하거든. 그런데 그 현장법사가 나중에 들어올 때 보면 당태종한테 잘못했다라고 딱 빌거든. 계엄령이어서 못 나가야 했는데 살짝 나간 거예요. 왕명을 어기고 나간 거거든. 그랬더니 당태종은 워낙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현장이 종교인으로서 안 보여요. 종교인으로서 안 보여요. 국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신이 고구려 정벌 때문에 장 안에 없었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법사를 주작대로로 모셔라. 다 너무너무. 뭔 뜻인지 아세요? 그 앞에 주작대로라는 게 남쪽 길이거든요. 남쪽에. 황궁 정문 남쪽에 있는 작은 대로인데. 여기는 황제 전용 도로라니까. 아무도 일반인은 다닐 수가 없어. 일반인은 아무도 못 다녀. 그런데 거기에 딱 모셔라.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국빈급 예우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도 이제 주작 얘기가 또 나온다고. 서울도 동쪽에 동대문. 아니 그렇잖아요. 동대문에는 이정재. 동대문. 아니 동대문, 남대문. 그다음에 서대문, 북대문이 있잖아요. 이게 인의 예지 신으로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흥인지문. 남쪽의 숭례문. 숭례문이 불 잘 나는 문이거든. 원래부터. 불 잘 나.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썼거든. 수채라고 해서 물처럼. 그렇다니 결국 또 불 나더라고. 풍수질 이상으로 불 잘 난데. 서쪽의 돈의문. 인의 예. 북쪽의 홍지문. 홍지문의 다른 이름이 숙정문이에요. 약간 달라. 달라. 그런데 이거 그냥 같이 봐. 그다음에 그래서 인의 예지 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의 보신각.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북대문 개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동대문 개념 있죠. 동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대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대문 말고도 서소문도 있고. 왜냐하면 저렇게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니까 중간에 쪽문들도 낸다고. 그러면 서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대문, 소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북대문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북쪽으로 출입을 한다는 거는 죽음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 그러니까 북쪽.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북쪽에서 침입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북쪽 문은 아예 그냥 문만 만들어 놓고 안 써요. 안 쓰는 그런 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이 청와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 쪽이 묶여 있었던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희한하게도 당나라 때는 저 현무문으로 퇴자가 드나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음양오행이나 이런 걸 보면. 퇴자는 원래 동쪽으로 다져야 될 것 같은데. 동민이라고 하는 거거든. 동쪽에 있어. 동쪽에. 동쪽이면 어디냐면. 내가 황제잖아. 황제의 황제는 남쪽을 보거든요. 남쪽을. 그러면 내 좌보처가 태자인 거야. 그래서 동궁이야. 동궁. 그다음에 우보처. 얘는 객이야. 얘는 내 자식이고 내 다음이고. 얘는 객이야. 주인 손님이거든. 그래서 이쪽은 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서잖아. 동이니까 이쪽 서잖아. 그래서 서방님이라고 하는 게 남의 십식구야. 서방님은 남의 십식구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서방 말고 장모가 김서방 이렇게 부를 때 봐봐. 그거 남의 십식구야. 내 서방은 내 십식구지. 그 서방의 연원이 그거라니까. 서방의 연원이. 그러니까 동방 서방이에요. 동방은 내 자식을 두는 데고. 서방은 사위나 이런 사람 두는 데가 서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본토. 이쪽은 객.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에서도 지금도 쓰거든요. 청산 백운. 백운이라고 하는 건 운수납자. 청산이라고 하는 건 산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절에 사는 사람들. 본방 식구 이쪽은 객스님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룰이 있다니까 뭔가 이렇게 룰들이. 그런데 당나라가 대단한 거는 호환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선비족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관농 집단.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단순히 유목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거를 5호 16국 시대 때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한족과 호를 섞어서. 호가 위에 있고 한족이 밑에 있는데. 이걸 지배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융합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돼야 큰 제국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호환체제. 그래서 당태종을 천가한이라고 불러요. 천가한. 천은 거기서 천은 뭐냐면 천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아들. 중국의 전통적으로 하느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자잖아요. 천자가 황제거든요. 나중에 진시황 때부터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나라 때는 천자였었고. 그리고 가한이라고 하는 게 진기스칼을 성길사한 이러잖아요. 한이라는 발음이 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박혁권에 박혁것에 거서 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칸이에요. 칸. 그러니까 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천자 황제고. 그다음에 유목 입장에서는 나는 대칸이야. 이 동시에 양수 겹장을 하는 게 누구냐? 당태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가한이라고 그런다고. 천가한. 그걸 호환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족들을 누르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땡겨서 융합을 시키면 우리가 훨씬 더 번성할 것 같아. 이게 당나라가 최강국가가 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거칠 때 엄청난 군벌들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한 절반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역사에 그렇게까지 뚜렷하게는 안 나오는데 더 날아간 것 같아요. 역사적인 기록만 보면 더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태종이 현문문의 변으로 들어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돌거리에 침입하니까 이건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길의 총사령관을 하되 진황의 군대들을 데리고 간다. 자기 군대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간다. 그렇게 해서 아니 수도가 장안이 장안이 지금 여긴데 이쪽으로 군사를 이렇게 빼면 그러면 거기서 군사도 없고 그때 한 번 누가 이렇게 씩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세민 입장에서는 뭐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이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아니 퇴자가 주청을 해서 황제가 재가가 떨어졌는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왕조국가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장손무기. 장손무기. 그 다음에 방연령이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 질약가들이거든요. 그리고 당나라가 안정되고 세계제국이 되는데 다 이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명의 같은 사람이에요. 세조의 한 명의 같은 사람. 이거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이건 먼저 선빵을 날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이거 지금 뭐 바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북쪽문에 매복을 해서 쳐죽입시다. 그냥 무식해. 무식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선주교 사건도 비슷하거든요. 정몽주를 철태로.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 이방원이 직접 나서서 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걸 보면 진짜 죽기 아니면 지금 그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자기도.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사람이.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지. 막 그렇게. 백주제나 선주교에 사람 많이 다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철태로다가. 이게 여론을 어떻게 만들지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그게 절박함이 묻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태자가 들어오겠냐.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수를 써보겠다. 그게 뭐냐면 황제 후궁하고 태자. 뭐 좀 웃겨. 그 다음에 이건성 이원길이 눈이 맞았대.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태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썸씽 있대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와보라 그래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와보라 하니까 저쪽에서 냄새가 나더래. 태자 또 지금 저쪽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태자 당해서 지금 저쪽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지금 짝꿍을 굴리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저 가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장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수도경비사령부 일종의 군사권을 태자 쪽이 쥐고 있었대요. 그리고 저 현문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현문문에 상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하가 그 문의 대장이야. 상하가. 이 상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하가. 상하도 이건성 쪽 사람이래. 그러니까 다 내 쪽인데 내가 쉽게 말해서 수도의 군사권을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문제될 게 있겠어? 아버지 부르시면 가보지 뭐. 이제 센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문이 진짜 이런 문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대문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옹벽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옹성 같은 게 모든 성문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 태자가 딱 오면 거기 문 수비하는 대장 그 상하가 나와서 바로 이렇게 껐겠지 오셨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들어갔는데 애가 안 보기더래. 쎄 한 거지. 야 이거 이거 뭐가 좀 쎄하다. 그때 이제 이세민이 직접 매복해서 화를 쏩니다. 그런데 이건성도 무인이기 때문에 서로 날려요. 그런데 이건성 거는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세민 쪽이 이제 몰라 이세민이 쏜 게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일살에는 뭐 목을 뚫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래요. 좀 잔인해. 그러니까 여러 놈이 동시에 쏘니까 화살이 누구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은 거예요. 또 이세민 입장에서는 저게 또 자기도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생이 이원길이 그걸 또 눌러가지고 어떻게 좀 죽이려고 하고 이랬는데 저걸 또 위지경덕이라는 또 장군 저 힘센 놈이 또 들어서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육박전을 벌이면서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휴 저 황자들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저렇게 개 싸움하듯이 싸웠겠나? 싸웠어요. 싸웠어. 진짜 개 싸움하듯이 싸웠어. 그리고 나서 저 위지경덕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위지경덕이 울지경덕이라고도 하거든요. 원래는 울지씨인데 나중에 위로 바꿔. 저 사람을 이제 황제한테 보내서 당고조 이현한테 보내서 당고조 이현이 그때 뭐 배놀인가 하고 있었어요. 황궁 안에서 배 타고 이렇게 한잔하고 있었는데 병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모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민이 쉽게 말해서 이세민이 황제를 보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모가 누구냐? 이랬더니 이제 태자가 영모를 다 죽여놓고 뭔 얘기인지 알잖아. 이미 다 죽여놓고 영모입니다. 누가 영모인데 이게 뭔 영모야? 그런데 역사에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 당고조 이현도 굉장히 위험했는가 봐요. 왜?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방원 사건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방원이 하면 이성계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지. 내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아버지 입장하고 형제의 입장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게 그거는 니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지금 그나마 지금 굉장히 그것도 한 명은 태자고 한 명도 굉장히 똘똘한 애인데 둘이나 죽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것 같은데 역사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현무문의 변이 7월 2일인데 7월 5일 날 태자 책봉을 해. 이세민을. 불과 3일 만에. 빨라도 너무 빠르죠. 그리고 8월에 이세민이 황제가 돼. 이게 빨라도 너무 빠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버텼으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역사서에는 안 나와. 역사서에는 안 나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세민은 자기 역사서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역사서에는 원래 그렇게 적혀있진 않았겠지. 저렇게 소략하게 적혀있진 않았겠지. 근데 정상적으로 양위를 받아도 저렇게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이성계보다 훨씬 더 몰렸었던 것 같아. 몰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바로 토해내는 거지. 야 너 태자. 너 태자. 그 다음에 바로 달 바뀌니까. 너 황제. 황제.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나서 두 형제들을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잖아요. 이제 가문을 전멸시켜버리는데 국가까지 싹 죽여요. 그건 그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덜 잔인해서 성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그런데 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그리고 저 넷째 동생 넷째 동생 자기 밑에 밑에 동생이잖아요. 이용길이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을 또 자기 첩으로 몰라 이게 무슨 약간 막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원한 관계들이 있었는가 봐요. 있었는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도륙을 시키고 그렇게 도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단고조 2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뒷방에서 한 1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세민이 599년 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27살에 지금 황제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27살이면 지금 남자 같으면 대학도 주로 못 대학도 졸업 못하고 저게 철이 있나 없나 이러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만 용을 잡고 있을 뿐인데 현실에서는 개불이 아무것도 못 잡고 게임 안 해서 용을 잡고 있을 텐데 야 어떻게 27살에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영웅은 영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저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눈에 딱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겁박하고 형을 죽이고 그것도 태자인데 동생도 죽이고 그것까지도 권력투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가손들도 싹 죽이고 그다음에 동생 부인까지 어떻게 야 이거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들을 해. 이상한 행동들을 해. 그래서 저게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잘해요. 그리고 꼭 유교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족이면 선비족의 피가 흐르면 그건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은 형제가 부인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이렇게 상속이 돼요. 고려 때까지도 우리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고려 때까지.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왕이 어떻게 바뀌냐면 동생으로 내려갑니다. 조선은 자식으로 내려가는 쪽이고 그건 종법제예요. 고려 때까지는 유목문화가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동생으로 내려가. 우리도 지금 그런 식의 재벌들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상속으로 이렇게 회장이 내려가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자식으로 내려가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사우디 왕가도 원래 그 형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빈살만인 것 같게 아니 이거 돌아가면서 할 건 아니고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상속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목문화 쪽이에요. 친구 형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게 뭐 자식같이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자식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농경문화입니다. 그래서 약간 문화 배경이 다르다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세민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나쁜 놈이에요.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뭐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고 슐드를 쳐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세민의 이런 유목적 기질 호방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위징이라는 사람 위징이 이건성의 책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떡상한다. 희한하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도 아니지 진입구태타지 모르겠네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집어 엎고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이제 될 때까지는 무조건 되는 게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안정시키고 할까 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당체종의 정관정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 진짜 그래요? 새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 아니요? 지키는 것보다? 아니 기업을 새로 만드는 게 어려워? 있는 거를 지켜내는 게 어려워?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당체종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창업은 끝났잖아. 창업은 끝났잖아. 지금 당명 과제는 뭐예요? 수성이지. 창업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야 내가 창업해놨는데 창업 얘기를 강조하잖아? 딴 놈이 창업한다. 딴 놈이 창업해. 이러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체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성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그니까 상황들을 봐서 이걸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태자를 따르던 사람들 저쪽 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쟤네들이 아버지 첩하고 눈이 맞아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저놈들만 잡은 거지 밑에 신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순하면 포용해준다. 그렇게 해서 저 위징이 가장 악질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들어가서 당체종 밑에 들어가서 최고 재산입니다. 그래서 위징을 굉장히 아껴요.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반석같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위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조광족과예요. 머리도 좋고 조광족과. 그러니까 직원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가서 3년 동안 패하거든요. 3번 해가지고 3년 동안 패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번 양만춘 눈깔 이것만 잡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고구려를 정벌하지 마라. 유언을 그렇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위징이 있었으면 어떻게 살아도 말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중국 역사에서 저렇게 위징 같은 사람은 관중 정도? 관중이 저 뭐야 제 나라 황공이 권력장악할 때 다른 쪽을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중이 화를 날렸는데 화를 났는데 허리띠에 맞더라고요. 제 나라 황공에 허리띠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제 나라 임금이 돼. 임금이 되니까 허리띠에 쏜 놈이 저놈이야? 이렇게 조질려고 했다잖아. 그러니까 포숙이 딱 말리면서 그거는 그 당시 상황이고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관중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나온 거죠. 그게 관포지교 나중에. 그런데 관중이 죽을 때는 포숙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숙은 관중같이 그렇게 유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숙은 약간 강직한 스타일이어서 전체를 이렇게 총리같은 역할을 하려면 유돌이가 있어야 된대요. 일머리도 있어야 되고 유돌이가 있어야 되지요. 강직하기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런데 위징은 그게 잘 갖춰진 인물 같아. 강직이 너무 우선이 되면 조광조같이 돼요. 임금이 피곤해서 죽였대잖아. 저 잔소리쟁이 어우 나 피곤해서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린 결정적 이유 말이 많아. 너는 말이 많아. 사실은 그거거든.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거예요. 되게 재밌어. 위징은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임금이 그걸 받아줄 정도의 영향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보면 방태종이 적이라도 호탕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호탕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책산으로 해서 책산으로 해서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쓰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웅기질이죠. 그런 거는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이세민이 이름이 너무 저렴해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너무 싼 이름이죠. 모든 황제의 이름들은 전부 이름이 복잡한 이름을 써야 되는데 싼 이름을 저렇게 쓰니까 저 황제가 될지 몰라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계도 마찬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느 정도 이방원 뭐 이런 사람들 말고 그건 초기에 왕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고 왕 되고 난 뒤에는 다 이름이 한 글자고 이름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뭐야 정조가 이산 그 다음에 세종부터는 이도 이렇게 한 글자로 가는 거고 왜 한 글자가 유리하냐면 한 글자를 해야 한 글자고 안 쓰는 글자를 해야 옛날에는 피위라고 해서 피위라고 해서 황제가 등극하면 황제 이름에 있는 글자는 모든 책에서 파내야 돼요. 대체 글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상한 글자를 어디서 쓰면 대체 할 일이 없지요. 근데 저런 글자를 쓰면 있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저거 지금 공무원들 머리 깨집니다. 저거 너무 많이 나오는 글자잖아. 너무 많이 나오는 글자잖아. 그러면 모든 책을 뒤집어서 거기다 화이트 칠하고 다른 글자로 비슷한 걸 바꿔야 돼요. 이걸 이 짓을 다 해야 돼. 야 저걸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이제 문세가 된 게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왜?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셋자가 들어가잖아요. 셋자가.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아바로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이렇게 되는 건데 관세음보살을 번역할 때 관세음 광세음 관자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관음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나와. 근데 관음이 유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나라에 이세민이 딱 등장을 한 뒤부터는 관음이 굉장히 유행을 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셋자를 날렸다. 이런 얘기가 장상영의 호범론에 나와. 그래서 관음보살이 됐다. 셋자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황제를. 제가 예전에 책 쓸 때 그런 얘기도 썼었거든요. 황제가 보살보다도 세다. 보살의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 번역 때 보면 관음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나아요. 그래서 저걸 빼도 그렇게 가오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는 반야신경할 때나 쓰지 사실은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근할 때 관자재보살이라고 정근하는 저를 봤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정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표기는 관음이 관세음보다 많아요. 그래서 관음 전 이렇게 하지 관세음 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마찬가지인데 쓸 때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정근할 때는 관세음보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혼란상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이건 이미 다 터가 닦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스임이 와서 관자재로 바꾸려고 했으나 이미 입에 익은 게 다 익어 있었기 때문에 못 바꼈던 거죠. 한 번 이렇게 입에 붙으면 입에 붙은 단어들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를 바꾸는 건 쉬워도 익숙한 단어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자기가 이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씨 이때 이제 정관에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칙천무 단고종 이치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칙천무관 15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종 개원에 치라고 그때까지가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귀비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양귀비랑 놀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알록산 4,3명의 나이 나면서 당나라가 뒤집어있기 저 때까지는 최고 황금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 전역사에서 최고 잘 나가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땅이 지금보다 더 높습니다. 중국이 엄청나죠. 진짜 그래서 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해드렸잖아요. 시진핑이 어떻게 모델로 하는 중국몽의 상징적인 게 사실은 당나라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당나라는 한족 국가냐 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족들이 당을 약간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자기는 한나라를 자꾸 띄우려고 하는데 한나라는 좀 무능한 나라였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당이 강력하고 되게 멋있는 뽀대나는 나라긴 한데 그런데 그게 중국 한족 국가는 100%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띄우기도 그래.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당나라 군대다.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다. 이 얘기는 약간 개판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당나라 군대가 그 당시 최강군대였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 신라 쪽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잘 나가는 건 전부 당나라 사람이 와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달 아사녀가 저 뭐 불국사 그다음에 저 무용탑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건 좋은 거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선진적인 거고 대단한 거.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지. 당나라 군대는 좀 거지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랬었고 당나라 문화는 최고로 전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그 당시 최고로 로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로마를 단순히 이긴 게 아니에요. 로마는 사실 그때 기울고 있었어요. 역사를 로마 역사를 보면 그때 이미 로마는 이미 건국된 지가 오래돼서 기울고 있었고 당은 엄청난 힘으로 다 뜨고 있었고 그리고 그 호환체제라고 하는 거 한족과 호족의 문화가 섞여서 그래서 당나라 때는 꼭 한족이 아니더라도 이게 다 벼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녹산이 안녹산 같은 사람도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도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장압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능력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차별도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서 성공했었던 게 최치원 최치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골품제 사회이기 때문에 최치원이 신라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원 아버지가 판단을 딱 해보고 조기 유학으로 성공시킨 최초의 그게 기러기 기러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혼자 갔으니까 최치원은 진짜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설고 났었는데 아버지가 가락한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미국에 자식을 보냈는데 엄마가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 혼자 가. 근데 얘 아버지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1등을 했대. 물론 빈곤과 외국인 특별전형이라서 그렇게까지 강력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외국인 시험이에요. 외국인 시험. 나중에 현장스임하고 비교하면 최치원은 껌입니다. 현장스임은 내국인 시험에서도 1등을 해요. 인도 가서 인도 걸로 인도 내국인에서 1등.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다 커서 국적만 한국이고 어렸을 때 이민 가서 미국에서 커서 미국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능 같은 때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근데 한국에서 계속 성장을 했다가 거의 미국 간 지 몇 년 안 됐어. 근데 미국 수능에서 1등을 했어. 뒤집어지는 거지 진짜. 저게 가능해?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라도 수학이나 이런 거는 차라리 쉬워.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한테. 국어 이런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야 그거 문화 배경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돌려. 아니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야 춘향전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너무 쉽지. 그게 뭐 별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미국의 메이저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특별전형. 아직 거기가 시험 못 봐요. 시험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당나라는 훨씬 자유롭고 능력 중심의 국가였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세민이 불교에 대해서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이시이기 때문에 그렇대. 야 너 원래 대하씨였잖아. 대하씨인데 이시로 성 바꿔놓고 이시래. 그런데 이세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세민은 뭐라고 이게 신흥 왕조들은 다 그래요. 신흥 왕조가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니 주장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왕조면 신하들이 너 왜 왕이야.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왕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왕이고 쭉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난 왕이야. 너랑은 종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데 저렇게 신흥 왕조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가 왜 왕이야. 그러면 글쎄 내가 쎄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왜 조금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야 너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어. 술 친구야. 술 친구. 근데 왜 너는 황제고 나는 네 신하야. 그러게. 그러게. 그러니까 쎄야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이 문제가 걸려요. 이게 당일성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소를 못하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이 자식이 만만하게 보고 뒤집는다니까. 구태탈을 일으켜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게 자꾸 생기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당일성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왕권신수라고 해서 신에게 붙이는 거고 보통 불교국가 시절에는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피가 통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신라 왕조가 그래서 신라 왕조가 그래서 선덕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이래.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가 한반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이 몸만 먹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네하고는 피가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그러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피해요. 그러면 네가 우리가 대표성이 없잖아.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우리 대표가 아니지. 왜 우리 대표를 해. 그건 우리 안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 있긴 한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는 너네랑 완전히 달라. 혈통이 달라. 이게 계급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느님이 천명이 나에게 임했다. 쉽게 말해서 천명이라는 걸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 인가해져서 내가 황제다. 그런데 맹자에 보면 천명 미상이지. 천명은 꼭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덕 있는 사람한테 옮겨간대. 그러면 기회봐서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덕 있는 거 아니야? 일단 대고 난 뒤에 이세민 작전이지. 형들 죽이고 난 뒤에 쟤네들이 바람이 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죽였는데 왜 네가 나까지 물러나라 하냐? 이런 생각이 아버지는 들었겠지. 그래서 자기가 이씨라고 얘기를 하고 노자가 이이예요. 귀자를 쓰는 이이. 그래서 노자가 자기네 시조래. 노자가 자기네 시조래. 노자라고 쓸 때는 그거는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어르신. 지혜로운 어른.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가 돼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겨. 그래서 노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교를 앞에 세우고 불교를 뒤에 그게 도선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도선승우 도사가 앞에 서고 어떤 의식을 하든지 황실에서 종교인을 초청을 하면 도사들이 앞줄이 쭉 서고 승려들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사들 중에서 누가 사바사바 하면 잘못하면 폐불이 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저기 뭐야 북위시대 때 태무제 때 도사 조기진 뭐 이런 사람들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막아서 불교를 반석같이 그게 도선율사 도선율사 그게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승단정비 그래서 계율을 강조해서 스님들이 청정하게 이거는 욕먹을 일이 없어야 된다. 트집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계율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이 한 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영험한 거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도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아픔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도록 해서 220권이나 책을 썼는데 됐어? 안 돼. 왜 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걸 한방에 해결하는 슈퍼 영웅이 갑자기 인도에서 돌아온 현장수입니다. 현장수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주작대로로 모셔라. 벌써 포스가 다르잖아. 하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수님은 단순히 승려가 아니고 당나라가 실크로드 그 다음에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장수입니다. 그게 당태종을 설득시켜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는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다른 거죠. 내가 꼭 이루려고 하는 대업에서 저 사람이 승려든 뭐든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그래서 현장수님으로 인해서 경기가 끝나고 그래서 당태종이 숨 떨어질 때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현장수님을 뵙고 나서 여기 숨 한 번 떨어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떨어질 거예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때 현장수님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스님을 늦게 만나서 불교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 이씨 이게 이런 데서 뭐 박수도 나오고 그만할 거야 오늘은 이상하고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에 당태종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당 고종 이치한테 했었던 얘기를 해줄게. 숨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당 고종 이치한테 당 고종 이치가. 아홉 번째 아들인가. 아홉 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세 번째입니다. 여기 뭐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삭제된 거죠. 이제 죽고 크다가 죽으니까 예전에 뭐 워낙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당 고종 이치한테 물려주는데 아 그게 참 희한하다. 당신은 그렇게 영웅 호걸 기질이 있고 우락부락한데 성격이 막 이런 스타일인데 후계 구도를 어떻게 잡았을까. 굉장히 재밌죠. 이방원도 마찬가지예요. 후계 구도를 잘한 사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센 놈을 잡으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당 고종 이치가 선택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는 사람이 착해. 자는 사람이 착해. 저희 형제들 간에 문제는 안 생기겠다. 이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런데 너무 어지러워지. 사람이 너무 어지러워. 그렇게 해서 요즘 보살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지. 마누라마를 잘 들어요. 그래서 측정후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마누라한테 전부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어질 수밖에 없는 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계속 아프면 사람이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사 귀찮은 거지. 뭐 어떡할 거야. 어디 나가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늙어서 여행 다녀야지. 하지만 늙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만사 귀찮아서 대기기가 싫어.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대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애가 없으면 돈 쓸 일이 없다. 그런 게 있거든요. 왜? 노인네들끼리 그냥 살면 밥도 대충 해먹고 사 먹는 일도 없고 외식하는 일도 없고 시켜 먹는 일도 없고 그냥 대충 먹고 때우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귀찮아. 돈이 없어서 안 사 먹는 게 아니고 나가기가 귀찮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면 큰일이에요. 이해가 되면 큰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몸이 아파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당나라가 원래는 태극궁에 있다가 대면궁을 새로 짓게 되는 이유거든요. 거기가 좀 습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습하니까. 저는 이 양반 병을 통풍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게 약간 발작같이 일어나면 몸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멀쩡해. 그건 통풍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몰라야 돼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귀찮고 이러니까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시라고 이러다가 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당 고종 이치대의 치세도 대부분 측천무가 거의 뭐 황제가 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잘 살아. 부부관계도 괜찮아요. 그래서 측천무가 마지막에 가장 미안하게 하면서 죽는 게 당신 남편한테 미안해. 왜 바람 핀 거는 그러다 치고 조금 미안하지. 죽을 때 되니까 남편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면 안 미안해. 맞바람 안 미안해. 남편이 너무 어지니까 좀 그렇겠지. 당 고종 이치가 애가 착하니까 착하니까 이치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황실 이름 같아. 이세민하고는 좀 급이 다르죠. 그래서 물려주는데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마지막에 해요. 측천무 무덤에 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엄청난 비석이 있어요. 왜 묻잡이라고 비석이 엄청 큰데 글씨가 한 글자도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비석이지.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쓰지 마라. 최고를 중국의 황제가 500명이 넘어요.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거든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글을 쓰지 마라. 내 비석에는 글을 쓰지 마라. 비석은 겁나 크고 그 무덤 안 털렸어요. 그래서 매장 문화재의 가치가 10조 원 정도를 추상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는 껌이죠. 왜 그래. 에이 뭐 그 정도 그 정도 없어요 은행에? 그 정도는 다 있잖아 우리도. 그냥 은행에서 뽑기 귀찮아서 내가 그거 안 사는 거예요. 자동이체 안 되더라고. 나 우리 1회에 천만 원 해놔서 10조 보내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보내야 돼. 1회 한도 천만 원 해가지고 아이씨 내 10조 보내지를 못하겠네.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야 천만 원씩 10조 보내려고 해봐라. 야 죽는다 이거. ARS 누르다 죽는다. 그래서 저 뭐라고 당태종이 얘기를 하냐면 참 신기하다. 내가 천하를 너한테 물려줬는데 한 가지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내 무덤에도 줬으면 좋겠다. 그게 난정서라고 하는 글입니다. 난정서. 천하제일 행서라고 불리는 왕이지의 난정서. 소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소흥을 두 번 갔었는데 참 운치가 있는 데거든요. 소흥이 원래 월나라 수도예요. 오나라 월나라 할 때. 월나라. 그게 뭐 순망치한. 올동주. 고사성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나라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월남이라고 했잖아요. 월남 들어봤잖아요. 월남. 베트남. 베트남 뭐 이렇게. 그런데 베트남은 사실은 그 월남하고 멀어요. 이렇게 소흥에서 보면 굉장히 멀어요. 그게 원나라 때 아마 두드려 맞으면서 밑으로 밀려났을 거예요. 원래 그쪽에 있다가 뒤지게 맞으면서 아유 이래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점점점 밀려간 거예요. 지금은 베트남이 잘 됐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어떻게 보면 태국과 더불어서 맹주국이고 바다를 끼고 막 진짜 포를 떴지. 이렇게 막. 바다를 막. 요즘 바다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출몰하면 베트남 진짜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중국 어선이 출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경고 방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포교 그럽니다. 그냥 발포해버립니다. 베트남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둘째시고 우리보다도 훨씬 밑에 아니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을 이기고 나서 걔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긴 나라인데 뭔 중국 같은 게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베트남 참전할 때 참 많이 잘못을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어요. 왜? 자기네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는 너네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줘요. 사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너무 좀 우리도 슬픈 역사잖아요. 그때 참전하신 분도 그렇고 다 그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대국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신, 자세, 관점이 곧 그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운 나라예요. 부러운 나라. 그래서 소흥이라는 게 그 월나라의 수도였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건 소흥주라고 하는 황주가 있어요. 황주. 저는 뭐 술을 원래부터 못 마셨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황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보이차 색이네. 보이차 색이네. 그리고 저 난정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합니다. 난초 있는 정자. 이름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너무너무 운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가보면 너무너무 운치가 있어. 거기가 이제 왕이지. 왕이지가 글자 배웠다는 데거든요. 예쁘고 싶다. 왕이 진 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진 적이 남아있지 않은데 난정서가 진품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글씨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난정에 가면 왕이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정에 가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붓을 빨았대. 그래서 항아리 같은 게 한 12개 정도 있는가 봐. 이제 나 붓을 이렇게 씻었대. 거기서 이렇게 추사 얘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벼루를 열 개를 구멍을 내고 먹을 갈아가지고 벼루가 열 개가 구멍이 났대. 그리고 천자루의 붓을 몽당 연필 같이 만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붓고씨를 너무 쓰니까 이게 붓이 다 단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돌 같은 데 써요. 왜 돌에다 쓸까요? 붓고씨를. 물 묻혀서 돌에다 써요. 종이에 쓰면 종이값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돌 같은 데 펑펑한 데다 이렇게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연습하고 이제 좀 심혈을 기울일 때 그것이 종이에 쓰고 그러면 종이값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지금은 시절이 다른 거죠. 시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왕이지는 서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글씨의 성인 그렇게 해서 거기 난정 앞에 가면 아지라고 있어요. 아지라고 유명한 거위 거위 키우는 연못이 있어요. 거위가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목 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왕이지가 운피법을 배웠대요. 그림 글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문화의 큰 특징 중량 하나가 글씨가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논문으로도 썼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유럽은 그림 그리는 붓하고 유아 붓 붓하고 글씨 쓰는 펜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글씨를 아무리 잘 써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 우리도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볼펜으로 글씨를 쓰니까 아무리 내가 글씨를 이쁘게 써도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그림 한번 그려봐 이러면 잼뱅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는 그림 그리는 붓이나 글씨 쓰는 붓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잘 써도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파 대원군 이하흔 같은 사람들이 난초 그림의 최고다. 그다음에 안평대군이 글씨를 잘 쓴다. 그런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린다더라. 가능한 거예요. 영역이 넘어가는 거지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연결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김용욱 선생이 한의학 하는 것도 동양철학 하면 한의학도 어느 정도 되고 점도 어느 정도 돼요. 그게 다 인접 학문이에요. 음향 오향 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인접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 자체가 예술이 되고 서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 내용이 전혀 별 볼 일이 없어도 누가 썼다만 갖고도 값이 막아가는 게 서예다. 그래서 왕이지 친구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왕이지 친구가 꼭 술 먹으면 왕이지한테 꼭 답을 보낼 수밖에 없는 편지를 써서 왕이지가 편지를 써주면 일도 않고 술집에 그걸 주고 계속 먹더라. 그게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그거는 그냥 그 술집에서 계속 받아주는 거야. 왕이지 글씨만 그게 친구 잘 있었나? 너 자꾸 이런 편지 보내면 죽는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지 글씨라는 자체만 갖고도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기록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요즘은 카톡으로 하니까 카톡으로는 필적이 안 나오는데 소용이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아지라는 데서 손목 돌리는 거를 글씨를 때 손목 돌리는 거를 다 연구를 했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있어 있어.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지라는 글씨가 있는데 왕이지 아들인 왕원지라는 사람도 참 명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자는 왕이지가 쓰고 지자는 왕원지가 쓰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간의 글씨를 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 가면 또 큰 태자가 있어요. 큰 태자. 큰 태자에다가 쪼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아주 유명한 고사거든요. 아들인 왕원지가 공력을 착 해가지고 공력을 탁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북글씨 배운 거 공을 탁 들여가지고 큰 대자를 탁 썼대. 그래갖고 아 이거 뿌듯하대. 자기 글씨라도 탁 마음에 들 때가 있거든. 그래서 너무 뿌듯하대. 탁 글씨를 그렇게 써놓고 화장실에 갔더니 아버지가 전날 한 잔 빨고 숙취에 쩔어서 이제 정신을 이렇게 낮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어떤 놈이 글씨를 하나 써놨더래. 그래갖고 점을 하나를 찍어서 클 태자로 바꿨대. 클 태자로 바꿨대. 그리고 아버지는 나갔대.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아들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내 글씨 혹시 봤냐고 내가 기가 막혀 글씨 써놨다고. 아버지가 점 찍은 건 모르는 거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이 글씨는 별론데 점은 잘 찍더라. 이랬다. 글씨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 미술이 추구하는 서예가 추구하는 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힘을 들여서 기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천하제일행서라고 하는 이 난정서가 진짜 대충 쓴 글이에요. 진짜 대충 쓴 글. 그리고 천하제이행서라고 하는 게 저 안진경 글씨거든요. 그게 자기 조카 죽었을 때 재문 쓴 건데 그것도 딱 보면 그냥 낙서 같아요. 대충 그냥 이렇게 이게 제대로 쓴 글이 아니고 초에 초. 그러니까 한 번 써놓고 정리하려고 하나를 그냥 연습삼아 쓰고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원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제2행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 다 보면 이게 글씨인가 싶을 정도로 개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천연적 자연스러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짜 거지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353년 동진시대들의 3월 3일 날 뭐지 이게? 삼짓날이죠. 난정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시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시회 모임. 거기 가면 유상복수라고 있거든요. 물이 이렇게 돌아서 흐르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죠. 포석정 같은 거. 그런데 포석정은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는 거고 그 포가 전복포자예요. 그래서 포석정이 생긴 게 전복같이 생겼어요. 전복같이 안 생겼어요. 전복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복 모양이라고 전복 모양 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유상복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꺾여져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앉으면 거기에 이제 술잔이 오면 거기에 시를 쓰든지 안 그러면 벌주를 마시든지 이렇게 그거 잘 보면 내가 그런 생각했다. 잘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앉는 자리가 명탕 자리가 있어. 꼭 술자에 쓰는 자리가 있어요. 저 일본에도 있어요. 저런 유상복수가 일본에도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봤었거든요. 야 이게 어떤 한 문화를 풍미했었구나. 굉장히 운치 있잖아. 그러니까 술도 먹고 시도하고 그렇게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 그 땅에 41명이 모여 딱 하거든요. 41명이 쫙 모여가지고 그러면 잔을 딱 띄우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도 그 쇼를 합니다. 가보면 거기서 배 같은 배 같은 데다가 소음줄을 딱 버가지고 위에서 띄워져요. 그러면 여기 물이 흘러가다가 잔이 이렇게 딱 멈추고 명당 자리가 있더라니까. 내가 딱 보니까 다 똑같은 확률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 A석, B석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이제 마시든지 시를 짓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15명이 시를 못 졌어요. 41명 중에서 15명이 시를 못 졌어요. 그렇게 해서 몰라 나는 그 15명이 진짜 시를 못 졌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 술이 좋은 사람은 씨 안 짓는 게 낫잖아. 계속 그냥 빠는 거요. 어이구 시를 못 짓겠네? 어이구 못 짓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씨가 목적이 아니고 술이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딱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시집을 묶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지은 시를 묶어서 그러니까 자기 친목도임 시집 친목 모임 시집인 거야. 그게 난정서예요. 난정 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난정에서 모여서 이런 시회를 했었던 거에 대한 서문 그러니까 난정집 서야. 난정집 서 그걸 난정서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정서 글씨를 보면 왕이지도 많이 마셨어. 난 난 처음에 난정서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 뭐 이렇게 좀 듣고 뭐 이러다가 그 책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세상에 이런 글씨라고 우리는 글씨 이러면 뭐 좀 이렇게 반듯하든지 안 그러면 추사체같이 이렇게 멋있든지 저거는 진짜 잘 쓰는 사람이 공을 들였는데 멋까지 있어 이런 느낌이 딱 뭐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난정서를 보면 야 쓰다 말았냐? 너 지금 장난하냐? 약간 끄적거리는 듯한 느낌? 실제로 글씨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쓰다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옆에 써요. 그리고 이게 있어. 난 옛날에도 이거 한지 몰랐네. 글씨 빠트리면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이게 교정 같은 거 볼 때 하는 거지 그게 정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거나 이런 거를 어디다 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술적인 거는 이 갈지자를 보면 갈지자가 그게 뭐 한이식기가 나오는데 다 틀려. 이게 왕위지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기재가 있는 사람한테 하늘이 내려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서 쓰게 됐다. 그리고 이거는 한방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그 감흥이 일기 전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마다 다 취미가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난정소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저게 300년대분이고 지금 353년이라고 했잖아요. 당태종은 6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벌써 한 3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70, 80년 흘렀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 270년, 요즘 270, 80년도 아니고 그러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절에 있었거든. 왜냐하면 그게 왕위지 다섯 번째 아들한테 왕위지가 줬는데 그 사람 후손이 나중에 출가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서 절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잘 막 이렇게 기운이 일어나면 앞다퉈서 서로 못해서 줄을 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보이가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애들이 비보이 하려고 했고 얼마 전에는 또 뭐 아이돌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아 아이돌 한다고 하고 요즘은 뭐 유튜브 뭐 해가지고 뭐 해요. 그러니까 다 나도 유튜버 해야지. 뭐 애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 지금 현재 한국 불교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나는 줄 섰는데 내 뒤에가 없어. 그러니까 줄을 많이 서서 뒤에가 많이 있어요. 어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앞에는 변동이 없고 뒤에는 내가 황량해. 이게 이쪽에 좀 없고 이쪽에 많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끝물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왜 나한테서 일어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귀족 집안이고 집안이 좋고 뭐 이렇게 다 출가하는 시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출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종됐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출가했는데 그러면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더 웃기지. 그러니까 그 난정서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상자한테 줘요. 상자한테. 자기 제자한테 준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게 변제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이 양반이 황제가 당체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건 지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난정서져 이러니까 눈에 불을 켜가지고 그 족보를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FBI나 KGB같이 해갖고 쫙 찾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심증은 있는데 철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불렀다가 얘기하니까 황제가 직접 불렀어요.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따질 수도 없잖아. 없다 카는데 어떻게. 아니 심증은 있지만 불증이 없어. 이게 참 신기하지. 딱 저놈인데. 그때 소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래갖고 저 선생님한테 결국 뺏어와요. 아 기가 막히다. 저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는 거냐면 가서 이제 절에 기도한다 이래갖고 좀 친해지고 난 뒤에 글씨 같은 거를 내가 진짜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싱박해 주는 거야. 이거 우리 집안 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우리 집에 이런 대단한 글씨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변 제스님이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아이씨 아이씨 씨. 아이씨 내 거 내 거 이거 아니오. 내가 지금 천하제일 행서를 갖고 있는데 지가 국부급을 갖고 와도 추사 글씨를 갖고 와도 이게 아이씨 저거 야 저런 거는 화장실에 놓고 쓰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싱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있구나. 저 자세에 저 사람의 태도를 보아하니 저거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저것만 찾아주면 내 출세가 보장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덤비는 놈이야 지금.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부예를 지르니까 스님들이 또 순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뭐가 하나 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하나 있는데 너 보면 눈 뒤집어진다. 너 그런 거 하는 꼼꼼이야. 야 너 그런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절에 기둥이 있잖아요. 아니 건물 기둥 건물 밑에 대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돌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난정글을 넣고 밀봉을 해놨더래. 그걸 빼서 갖고 왔대. 보여줬대. 보여주고 가서 넣어놨지. 그날 새벽에 소위기 들고 튀었어요. 그거 보고 어휴 이러고 나서 잠도 안 자고 바로 들고 황궁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황궁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걸 황제한테 갖다 주니까 이세민 입장에서 굉장히 예쁘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구양순이라든지 뭐 저수량이라든지 그 명필가들이 있어요. 당나라를 대표하는 명필가들이 그분들에게 입몰을 시킵니다. 아니 나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요즘으로만 하면 복사예요 복사. 보고 복사를 했겠지. 설마 대고 복사는 안 했겠지. 대고 복사 잘못하면 번지는데. 뒤에 투과되는데. 근데 이게 보고 복사가 이게 되나. 100% 될 수 있나.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사사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본품에 훼손 안 하고 보고 이게 되나. 근데 명필들이니까 뭐 될 수도 있겠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어. 요즘 같으면 복사했어요 이러면 그게 진품의 아우라는 없지만 진품과 대등한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건 인정. 아무리 붓을 잘 눌렸어도 이게 될까. 그 다음에 이게 유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덧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방에 가는 거거든요. 글씨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임무분들이 있어. 지금까지도. 그래서 난정서를 볼 수 있어요. 그냥 포탈에다 검색해서 딱 나와. 구양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그런데 황제가 하락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을 불렀대요. 당체종이. 절단 났지. 너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없다며. 야 너 내가 전에 물어봤지. 그때 너 뭐라고 그랬냐. 너 모른대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그래도 이세민이 워낙 또 영웅 기질이 있으니까 네 스승의 유지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를 내가 이쁘게 봐서 그러면서 엄청난 시주를 했대요. 돈을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차피 뭐 황제 입장에서는 장신이 원하는 걸 얻었고 그 돈 해봐야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 받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돈인데 황제 입장에서는 야 껌 하나 사.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변제 스님이 그 저거를 잃고 나서 난정서를 잃고 나서 내가 스승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내가 저거를 지키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걸 못 지켰구나. 라고 해서 황제한테 받은 돈을 전부 그 당신이 있는 절에다가 시주를 해서 불사를 쓰게 하고 당신은 시름시름 알다가 1년 뒤에 죽어요. 1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 충격이 컸지. 그렇게 해서 스토리는 일단락이 되고 이게 이제 당태종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당고종 이치한테 내가 너에게 부탁할 거는 그걸 내 무덤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그랬더니 당고종 이치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황제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황제를 너 다음 황제잖아?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예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당고종 이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착해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인데 굳이 안 착해도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다 너에게 줬는데 하나만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덤에 들어갔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당 고조 당태종의 소릉인데 이게 지금 미친 짓이에요. 그걸 우리 같은 사람도 역사서를 보고 아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무덤을 도굴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에 야 그 무덤에 백지수표 있다. 백지수표 적기만 하면 되는데 적기만 하면 당나라가 천 년 만 년 가면 지금도 우리가 저 뭐야 이씨 조선의 조선의 왕실 무덤은 훼손이 안 됐잖아요.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고려 무덤이나 저 신라 무덤 많이 털렸거든요. 일제강정이나 이런 때 많이 털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돈 되는 거 있다더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릉이 나도 도굴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5대19 시대 때 5대19 시대 때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는 중간기가 5대19이거든요. 도굴 됐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진짜 도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굴 됐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한의 유명한 무덤들을 몇 개를 도굴 했다. 이게 역사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난정서는 어디 갔느냐 모르겠어. 모르겠어. 임모본인지 진품인지 이제는 섞여가지고 참 이게 진귀한 스토리지 진귀한 스토리 진귀한 스토리 그리고 당태종 이야기랑 관련해서 또 해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저 도선부류의 이야기 그게 이제 도선률사 이야기예요. 도교를 앞세우고 불교를 뒤로 하고 그래서 폐불이 아무튼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들을 인지를 다 하고 있었겠지요. 그게 자기 태어나기 몇십 년 전 불과 십몇 년 전 일이니까 한 20년 전 일이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요.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국전쟁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전쟁 바로 뒤에 저는 한국전쟁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우리는 88올림픽 세대잖아. 88올림픽 세대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어. 역사에서 배웠어. 그래서 도선부류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행 힘들어했고 그래서 도선률사가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이 4월 8일에 태어나는데 태몽도 되게 재밌어요. 너는 어떤 인도 스님이 나와가지고 야 너는 승우율사의 후신이야. 이렇게 양나라 때 양무제 때 승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홍명집 쓴 분이거든요. 홍명집 14권을 쓴 분이 승우예요. 근데 도선률사 나중에 책 중에 광홍명집이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승우의 후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승우라고 하는 분이 출산변기집 뭐 이런 것도 이제 책들도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홍명집 이러면 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예전에 제가 뭐 얘기했냐면 모자 이용론 삼은 단복론 이런 것들이 다 그 홍명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삼은 불경 왕자론 이런 게 다 그 홍명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헌 정리도 다 하고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는 유를 바로 세워서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 A급부터 한 C급까지 다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 상태 메롱은 메롱이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보면 자기 남편을 화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화상이 보통 10년 출가한 지 한 10년 된 스님을 화상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출가한 지 10년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한 20살에 출가해서 한 30살 정도 되면 그러면 중진 이상입니다. 왜? 한 40이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치가 있는 스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남편을 화상이라고 부른 그것도 말 안 듣는 남편을 화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냥 화상이 아니고 야이 화상아 그냥 한글로만 쓰면 뜻은 안전해져. 이 화상을 부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이 화상아 이럴 때는 억장이 무너질 때 쓰거든. 그리고 땡초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가 고추 맵고 이런 거 하면 땡초라고 하잖아요. 그게 땡땡이 뭐 이런 데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었냐면 결혼하는 풍습도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 그리고 예전에는 더 심했어. 현장스님 제자 중에서 저 누구야? 규기스님. 규기스님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거화상이라고. 삼거화상. 앞에는 먹을 거 싫고 반수레하고 두 번째 수레는 세 수레씩 금지긴데 수레를 세 대 요즘으로는 자가용을 세겠는데 그런데 앞에는 먹을 것이 차고 두 번째는 자기 앉는 거고 뒤에는 자기 부인. 이거 이렇게 해서 댕긴다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 것 같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게 만약에 지금 같으면 지금 같은데 만약에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 야씨 묻힌다 묻혀 한 방에 훅 간다 모든 사람이 조롱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니까 저런 게 빌미가 돼서 저런 게 빌미가 돼서 한 따까리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쓸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을 정비를 해서 그게 사분율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이 하는 게 사분율종이라는 거예요. 사분율종. 그래서 율을 정리를 하고 율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게 이제 유라계 5대부 이렇게 나오는데 사분율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수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인도의 생활 방식하고 중국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는 게 많이 하잖아요. 인사도 하지만 악수도 하고 이중으로 하죠.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 예법이거든요. 지금 원래 재배는 죽은 사람 예법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남자끼리 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두 번씩 다 재배 다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인사를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죽었느냐 더 오래 살아.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조금 어렸을 때 말고 진짜 어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악수하면 사람이 손 안 내미는 사람도 있었어요. 악수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왜? 우리는 손으로 터치하는 문화도 아니거든. 서로 손을 만지는 작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인도식 방식하고 중국식 방식이 다르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그걸 누군가가 필터 작용을 해서 여과를 시켜서 그걸 연결시키고 중국식의 룰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없지. 그렇게 했었던 게 중국에서 도선율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작율사예요. 그게 동시대뿐이고 그게 서로 다 만났다고. 나중에 종남산에서 만난다고. 그리고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해. 어떻게 해서든지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무슨 문제를 공유했을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선율사가 사분율을 중심으로 율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사분율, 오분율, 그다음에 마하 승기율, 그다음에 십송율, 그다음에 유부율. 이렇게 오부율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사분율을 중심으로 연구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조개종이나 이런 데서 다 사분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도선율사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거지.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꾸 자작율사가 도선율사 제자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택도 없습니다. 자작율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저 도선율사 이야기들 그리고 현장 승인과 관련돼서 도선율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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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